신제품 레몬에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레몬에이드4는 덱트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. 덱트 방식이라는 것은 결국 대기시간이 100시간, 연속 통화시간은 10시간이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. 또한 직선 거리에서 최대 100m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. 실제로 테스트 결과 50평 이상의 아파트에서 편리하게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입니다. 그 다음 장점으로는 2인치 TFT LCD 스크린을 제공함으로써 선명도, 칼라도로서 동정의 제품보다는 뛰어난 품질을 가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고객에게 친숙한 핸드폰에 들어있는 UI, 핸드폰에 들어있는 어떤 요소들을 다 접목시킴으로써 고객이 쉽게 집에서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최적화시켰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편리하게 집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천지인 방식을 사용해서 삼성전화기나 동정의 핸드폰을 사용하던 소비자에게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 단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렸는데요. 자세한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혹은 KT의 단말기 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